폴란드 잠수함도 한국 잠수함 유력 세계 최고 잠학능력 수중발사 SLD 폴란드 국방장관의 놀라운 발표 폴란드 잠수함도 원한다 며칠 전 폴란드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은 디펜스24 방송 연설을 통해 자국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그램 시작을 알렸습니다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은 2017년에 시작되었으며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유럽 국가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계획으로 시작되었다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가장 시급한 지상 및 항공 전력의 강화 계획이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협력으로 급한 불을 끈 상태이며 이제 그동안 미루어왔던 해군 전력 강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전력 보강으로 잠수함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끝내고 실전 배치에 들어간 도산 안창호 3000톤급 잠수함을 콕 찍어서 도입하고 싶다는 듯한 뉘앙스를 갖게 하는 발표였기 때문입니다 작년 대규모의 방산 계약도 대단히 고마운데 도무지 끝이 안 보이는 계속된 러브콜의 업계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날 있었던 폴란드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의 발표 내용을 번역해서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르카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 우리는 잠수함 구매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잠수함 도입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얻기 위해 오프셋 계약을 통해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곧 폴란드 조선산업 및 연구개발센터를 위해 획득하고자 하는 잠수함의 장비와 역량뿐만 아니라 도입대 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 잠수함이 장기적인 자망수행 능력과 함께 강력한 무기 시스템을 탑재하고 유연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은밀히 이동할 수 있는 능력과 수중에서 장시간 숨어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어레는 물론이고 수면 아래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로 적의 깊은 영토까지 타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럽과 세계 각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잠수함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 도입되는 최신 솔루션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우리는 호주의 새로운 잠수함 계약을 주목했으며 호주가 채택한 솔루션에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승무원이 근무해야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방 유지보수와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도 큰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곧 발표할 입찰에 대륙 너머의 파트너가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상 폴란드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발표 내용을 분석해보면 첫째 기술 이전과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 둘째 장기간 자막능력과 수중발사부장 셋째 대륙 너머의 파트너 초대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잠수함은 최근 캐나다 잠수함 조사단이 방문했던 우리 도산 안창호 3000톤급 잠수함을 콕 집어서 말한 듯한 발언으로 유럽의 경쟁국들은 물론 국내 방산업체도 깜짝 놀랄만한 발표였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어 놓으니 캐나다에 이어 폴란드까지 갖고 싶어하는 잠수함 후보 1순위에 당당히 거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선강국 대한민국이지만 잠수함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30년 전 기술자들이 독일로 넘어가 서러움도 많이 받으며 어렵게 배운 기술과 그동안의 피나는 노력으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잠수함입니다 이같이 본격 시작되는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협력 이전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유럽 국가의 잠수함으로 선정되었을 사업입니다 그 중 가장 유력한 기종으로 스웨덴의 A26 블랙킹 해급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랙킹 해급은 2015년 건조가 시작된 최신의 잠수함이긴 하나 같은 발트에서 운항하고 있는 잠수함이란 장점 외에는 큰 장점이 없습니다 스웨덴 외에는 도입된 나라가 없고 구식으로 분류되는 스털링 기반 AIP를 탑재하고 있어 소음이 심하고 가격도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산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보다는 한 수 아래로 평가됩니다 국내 독자 개발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최근 실전 배치된 잠수함으로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장 잠황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공기분류식 AIP 시스템을 장착하였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정숙성과 은밀성을 갖춘 공급 최강의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그동안의 방산 협력에서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육군과 공군 무기뿐만 아니라 해군 무기까지 한국과 협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 무기는 개별 거래 금액이 큰 사업이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번 잠수함 사업이 성사된다면 향후 한국산 전투함이 유럽의 바다를 지키러 수출될 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신대륙을 개척했던 유럽의 조선업은 한국을 필두로 하는 동북아시아 국가에 완전히 밀려 이제는 거의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선박을 수출하듯이 조만간 유럽 각국의 전투함도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강화되고 밀접해지는 폴란드에 6해공 모든 무기를 수출하는 쾌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